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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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어 오 칼 가져와 칼칼 아 근데 이게 뭐야? 떡볶이면 좋겠다 아 바로 나오네 베럴이라는 수영복 브랜드에서 저희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와 근데 되게 많다 뭐가 모자도 있고 이거는 아 신나 대박 대박 예뻐 저희가 사실 광고가 약간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진행을 많이 안 했던 게 야나도 하나만 했던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영어 실력 행성한 게 했던 거고 한국은 많이 안 했던 게 저희가 모르는 브랜드고 사용해본 적이 없는 브랜드라 구독자님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덕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베럴은 저희가 한국에서 사실 되게 자주 입었던 브랜드예요 맞아 원래 저도 한국에 있어요 쏭님도 있지 않아요? 그쵸 이런 깡깡한 손님도 선택한 브랜드라는 거 저희가 뭐 지금 태국에 와서 필요했거든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오리발이야? 오리발을 주셨어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얘가? 물안경 색깔 예쁜 거 봐서 이거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세요 괜찮아요? 어 예뻐요? 엄청 잘 어울리네 어 그래? 필요한데 마침 이거를 저희가 짜쭈짝 시장 가서 여기 큰 시장 있잖아요 태국 방콕에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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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고 하는데 하루 전날 매일이 왔어요 이거는 약간 신의 계시다 운명이다 받아야 한다 이거는 강구를 해야겠다 진짜 너무 필요했던 제품들인데 근데 참 우리 오늘 체코 프라 리뷰 날이잖아요 지금 시청자님들이 약간 혼란이 왔을 거 같아요 어 저희 그럼 바로 이걸 입고 수중 리뷰를 하러 한번 가보시죠 근데 이거 오리발 승코는 뒤로 걸어야 돼요 뒤로요? 어퍼들 응 응 어퍼진다 어퍼진다 아줌마 자세요 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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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니 확실히 좋네 지금 햇빛이 오늘 되게 많거든요 확실히 더 탈 거 같아요 아니 나 이거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지? 어 그러니까 되게 화사하다 근데 형님 진짜 약간 서포 같아 느낌이에요 진짜 예쁘다 색깔이 완전 코랄? 코랄 핑크? 이거 봐 되게 좋아 보인다 내 튜브용 가방이에요 그 안에 핸드폰이 더 조심해야 돼 자 아무튼 한국에서 하는 체크 한 달 리뷰 근데 잠깐만 성님 저 떠내려가고 있어 튜브가 자꾸 떠내려가네 자 아무튼 지금부터 프라하 리뷰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라하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총 비용이 228만 6천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예상 내로 들어왔죠 그치 나는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다 생각해 프라하인데 그치 프라하인데 그리고 숙박 비용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사실 맞아 숙박이 138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숙박 제외하고 한 90만원 나온거죠 우리가 프라하에서는 외식 비용을 되게 많이 썼어요 워낙 밖에서 맥주도 많이 마시고 족발도 먹다 보니까 쌀국수 외식 비용이 얼마 나왔죠? 외식 비용이 33만 1천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생활비는 저희 마트에 상보고 맥주를 엄청나게 샀는데 한 달 동안 생활비가 고작 47만 1천원 그 맥주 그렇게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입장료 제가 어디 갔었죠? 아 거기 거기 트렌박물관도 갔었고 동물원 동물원도 갔었구나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동물원도 가서 입장료가 39,000원 아 그것도 굉장히 싸네요 동물원 거기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 그리고 교통비 한 달건 아 한 달건 어플로 하는 한 달건 그게 6만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쓴 기타 비용이 5천원 해서 6만 5천원 아 그게 두리에서 6만원이에요? 네네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228만 6천원 되게 생각보다 저렴하게 근데 거의 거진 진짜 어딜 가나 딱 그 정도 쓰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프라하 한 달 사는 거 좀 어땠어요? 저는 뭐 너무너무 좋았죠 저희가 프라하에 지금 두 번째잖아요 봄에 잠깐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달을 살게 된 건데 근데 너무 역시나 이번에도 너무 좋았다 프라하가 되게 좋았다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어떤 게 그렇게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거? 난 너무 이뻐서 뭐 물론 뭐 포르투칼도 이쁘고 스페인 뭐 스위스 프랑스 이런 데도 이쁘긴 하지만 체코가 유난히 제가 좋아하는 트램도 있고 너무 그냥 이뻤어요 정말 유럽 유럽의 정석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또 보고 싶었어요 나는 뭐 말을 뭐해 그냥 맥주 아 그치 그치 맥주가 너무 저렴하고 너무 맛있고 진짜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냥 맥주 때문에 행복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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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프라 맥주 마시러 프라하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해가 완전 확실이 돼요 진짜 맥주가 마트 맥주조차 너무 맛있어 맥주도 좋긴 좋은데 나는 맥주 먹을 장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정말 우리가 저번에 6개 스팟 정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6개 스팟 뿐만 아니라 또 엄청 많거든요 그냥 어딜 가서 먹어도 좋아 어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고지대가 많아서 그런 거 같아 고지대가 많고 고지대에 대해 공원이 예쁘게 잘 돼 있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건 맥주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다 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맞아 너무 좋았다 그냥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교통이 대중교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저희 같은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도시 트램이 정말 잘 돼 있고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리고 한 달권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1회권을 사면은 조금 비쌀 수 있는데 한 달권은 고작 3만원 응 그런 얘기죠 단돈 3만원이라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나는 트램이 있잖아요 올드 트램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 프라의 배경에 내가 올드 트램을 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아니 영화지 그냥 영화의 그 영화 속에 들어온 거 같고 근데 그게 또 심지어 저렴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아 그것도 있다 베트남 쌀국수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베트남 쌀국수 집에 달려갔잖아요 베트남 쌀국수가 진짜 싸고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치 정말 베트남 이민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쌀국수가 대추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오리지널 정말 베트남 쌀국수 진짜 맛있는 오리지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식 재료를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런 한인마트도 많아가지고 한식을 해먹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맞아 배추도 팔고 저희가 유럽여행하면서 제일 힘든 게 먹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프라에 만약에 산다면 그런 게 좀 많이 해결이 되니까 그것도 난 좋았어 아 그리고 한식이나 베트남식 뿐만 아니고도 체코 음식 있잖아요 어 맞아 꼴레뇨 맞아 족발이 어우 나는 한국 족발보다 더 맛있어 사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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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족발도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는 이 꼴레뇨 체코에서 먹던 이 꼴레뇨가 내 인생 족발이다 맞아 그거 싸잖아요 오 되게 저렴해요 저번에 저희 영상 보셨죠 내가 그때 바로 이 직전 영상 어 그 꼴레뇨에다가 겉절이 해가지고 겉절이 해가지고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체코에 산다 그러면 진짜 식사 이런 음식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어쨌든 물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뭐 다른 동유럽 헝가리나 폴란드 이런 데 비하면 비싼 편인데 서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확실히 저렴한 편이라 확실히 저렴하지 물가가 저렴해서 살게 좋고 그리고 일단은 체코가 관광지고 좀 큰 도시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막 우리가 뭐 쇼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뭘 구매한다던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없어 이게 사실 뭐 루마니아 예를 들어 브라쇼보 같은 정도의 중소도시나 오그리드 이런 데는 뭘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 근데 인프라는 정말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뭘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인데 비해서 번잡함이 되게 적다 음 맞아 맞아 번잡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뭐 관광지 중심 가는 번잡한데 까르르교 이런 데는 번잡한데 조금만 나가도 어 번잡함이 없어 그리고 제가 그 루마니아에서 목격겼던 그런 유럽의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체코 프라아에서는 정말 충만하게 느꼈어요 이런 그냥 서가지고 가게 앞에서 이게 훌쩍훌쩍 맛있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 여유롭고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그 프라아에 있는 동안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영어 영어가 그러니까 뭐 100% 영어가 잘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 뭐 남유럽 쪽에 스페인이나 이런 데 비하면 영어가 훨씬 잘 되는 편이고 관광지라 그런지 몰라도 영어가 되게 많이 잘 통했어요 근데 손님 제 손이 지금 다 쭈글탱대고 있거든요 제 발비요 우리 밖에 나가서 할까요? 단점은? 좀 춥다 노을에 맞춰가지고 노을색으로 갈아입었죠 그쵸 예쁘죠 이것도 아까 좀 춥기도 하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해서 좀 방에서 쉬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제는 단점 내가 단점이 뭐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는데 없어 체코의 나는 가장 큰 단점은 그거라고 봐 뭐? 좀 건강이 안 좋아질 걱정이 있다 통풍 위험이 너무 높아요 이게 맥주가 되게 저렴하고 맛있다 보니까 안 마시면 사실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마실 수가 없거든 맞아 그건 당연히 매일매일 두 병씩 마셔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통풍 위험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진짜 루마니아 때 삼겹살을 엄청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체코에 프라이 와가지고 맥주를 엄청 많이 먹어서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 방콕에 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생고생고생을 해도 안 빠지는데 어쨌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아 비만이 좀 올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또 있어요? 날씨 음... 추운 거? 어 춥고 비도 좀 많이 오고 아 맞아 맞아 이번에 진짜 비가 좀 많이 왔지 5월에도 많이 왔어 근데 그게 계속 그때만 오는 건가 아니면은 원래 안 오는데 우리만 갔을 때만 온 건가 제가 사실 제가 그 비의 요정이에요 날씨 파괴자 저만 가면 날씨가 막 다 이상해져 근데 날씨가 그렇게 안 좋고 비가 와도 프라아는 좋은 게 비가 와도 진짜 예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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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만큼 또 비 오는 감성 있잖아요 프라 골목에 비 막 내리고 추척추척 내리고 그 조명 노란 조명의 너무 예쁜 감성 단점을 얘기하라니까 그 돌 바닥에 막 프라아가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소매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그거를 직접 눈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여기 영상에 나오나? 영상에 소매치기 당하는 건 없고 이제 그 소매치기 당하신 분들이랑 얘기 나누는 건 있는데 근데 이제 스타벅스에서 스벅에 되게 자리가 많은데 굳이 우리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그냥 뭐지 싶어서 그때는 아예 그런 상관을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 왜 옆에 앉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정도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가방이 털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뒤진 거지 손을 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저 여기 스벅이거든요 너 지금 손 떨려 어 아니 지금 저희 여기 있는데 자리가 뒤에가 통 비었는데 갑자기 저희 옆에 방금 왠 남자 둘이 앉았었어요 좀 느낌이 이상했거든 왜냐면 자리가 비었는데 우리 옆에 굳이 앉으니까 왜 우리 옆에 굳이 앉지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짜증나게 생각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쿠키도 안 먹고 시키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고 나서 조금 이상해가지고 근데 진짜 도둑인가? 근데 저희 앞자리에 지금 한 분이 앉아계셨거든요 근데 가방을 그 뒷자석에 우리가 들고 메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스타벅스인데 CCTV 다 있겠지 아마 이런 데서 범죄를 저지를 게 있는데 불러보니까 CCTV가 없는 거예요 직군들이 갑자기 이제 혹시 봤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도둑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나요? 음... 카레기 스타벅스 카레기 스타벅스 예 카레기 스타벅스 어? 6,000원 1,000원 아... 이거 너라 졸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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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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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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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소매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아니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건 정말 오시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듣긴 들었는데 진짜 눈앞에서 범격할 줄이야 그것도 있고 또 되게 날씨가 어쨌든 저희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겨울이 있는 나라고 겨울이 또 추운 나라잖아요 동유럽이니까 봄도 춥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데 사실 뭐 겨울에 근데 되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프라가 유명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사실 단점이 좀 상세가 된다 단점이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단점 지금 쫙 말했는데 거의 단점이 커버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도둑만 조심만 하면은 그것만 하면은 단점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또 있어요 단점 또 뭐가 있어요? 또 이제 되게 예쁜 그런 카를교나 성이나 이런 데가 되게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쪽은 되게 사람이 붐벼요 물가도 비싸고 체코 물가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관광지를 많이 다니신 분들 관광지 물가랑 현지 물가랑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섰어 관광지는 비싸고 붐빈다 그리고 삼겹살이요 질이 별로 그닥이에요 그리고 비싸요 엄청 그치 삼겹살이 만 원 넘는 거는 키로에 만 원 넘는 거는 독일 이후로 처음 봤어요 진짜 서유럽 물까지 약간 고기는 동유럽 쪽이나 남유럽 쪽이나 다 키로에 한 5,000원 6,000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진짜 만약에 여기 삼겹살도 쌌으면은 나 더 돼지 됐다 진짜 진짜 돼지 됐다 그나마 삼겹살 비싸서 이 정도다 내가 생각한 게 단점은 이 정도인 거 같아 단점이 뭐 사실 크게 없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바다 없는 거 아 바다 맞아 제가 저희 바다 덕후잖아요 바다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나는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좋았어 가지고 뭐 굳이 없어도 될 거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꿀팁 꿀팁도 있잖아 저희가 한 달 살면서 그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뭐요? 저희도 갈 때까지 몰랐어요 사실 갈 때까지 몰랐다가 혹시 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교통권 우리가 교통권을 살 때 그냥 기계에서 사잖아요 근데 어플로 살 수 있고 어플로 살 수 있는 것까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어 근데 한 달권을 어플로 판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원래 체코 프라에서 한 달 교통권을 만들려면은 어떤 특정 장소를 가가지고 이제 뭐 사진도 내고 뭐 이렇게 사고 며칠 걸려가지고 비싼 돈 내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PID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걸로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 사진도 필요하긴 한데 내가 이렇게 셀카 찍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가격도 가서 만드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그래갖고 한 달 교통권이 550 구로 난가? 우리 돈으로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 달도 3만 원이 저렴한데 6개월 1년으로 하면 더 저렴해져 아 진짜? 근데 교통비가 오래 살기에는 정말 저렴한 거지 근데 그게 다 트램이랑 버스랑 페리랑 다 돼요 페리 다 되는 거잖아 전철이랑 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페리 다 Snor 페리 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프라와도 이 검사 되게 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검사를 한 두 번 당했어요. 두 번 당했잖아요. 이거 있으니까 금방 자기가 바코드 같은 거 딱 찍고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잃어버릴 것도 없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고소 배터리 갖고 다니나 검사원들이 그건 모르겠어. 그거 그 일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이 프라하는 숙소 위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프라하가 넓다 보니까 혹시 추천해줄 만한 그런 지구가 있을까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오면 여기 살고 싶다 했던 그 동네 프라하 2구예요. 프라하 2구고 지슈코프. 지슈코프랑 프라하 2구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노을공원 중심으로. 그쪽 지역이 되게 예쁘고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프라하 1구가 이제 관광지예요. 중심가 올드타운. 근데 그쪽은 비쌀 거고 아마 시끄러워요. 무엇보다 사람 많고. 근데 2구 쪽은 관광지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트램으로 진짜 금방 가고 주변에 환경도 아름답고 정말 현지 느낌도 가질 수 있고. 그보다 좀 더 멀어지면 저희 살았던 집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현지인 동네인데. 3구였나? 우리가? 어 3구.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집이 일단 못생겼어. 어 그거 멀어. 트램 타고 한 4, 50분 나가야 돼요. 3, 40분. 그래가지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프라하 2구 나 지슈코프 지역. 그쪽으로 숙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진짜 나중에 프라하 살면 난 거기 살고 싶어. 그 공원 바울 근처. 너무 예뻐. 아직도 이름은 기억 안 나는 그 공원. 그 공원 근처에 살 거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꿀팁. 꿀팁이라긴 먹어야 하는 게 제 개인 취향인데. 필지노 우르켈엘 되게 유명한 맥주잖아요. 그렇죠. 체코에서 유명한 맥주죠. 약 100에 비싸요. 그 비싼 맥주가 아니거든요. 저희 물가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되게 저렴한 맥주였는데.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엄청 비싸졌지. 엄청 비싸져. 다른 맥주의 두세 배에요 가격이. 질이 나쁜 게 아니라 질은 괜찮은데. 그 질의 다른 맥주는 3분의 1 가격이다. 그치. 다른 맥주도 맛있는 게 충분히 많기 때문에. 굳이 필지노 우르켤만 고집해서 먹을 필요가 없다. 그 체코에 너무 맥주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필지노 우르켈엘 꼭 굳이 안 먹어도. 그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다른 그런 맥주를 드셔도. 너무 맛있고 좋으니까 다른 맥주 한번 드셔보세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쿠르솔비쩔. 나는 그거 스, 스, 스 뭐야? 스스로 기억해내세요. 스 몰라요. 스스로. 스스로 기억해맥죠. 스스복이 아니라 스트라부스 아닌데. 그거는 뭐야 빨리. 스타로 프라맨. 어 스타로 프라맨이요. 스타로 프라맨 좀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프라하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정착할 곳을 계속 찾으면서 이렇게 유럽여행하고 있잖아. 이 프라하가 우리가 과연 정착할 만한 곳인가.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정착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봐요. 저도 동감.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후보가 바르셀로나랑 리스본 정도였는데. 거기에 지금 프라하가 좀 추가가 됐다. 다 수도네. 그러게요. 수도 못 벗어나네. 왜 그러지.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오프리드 이런 데 너무 좋지만. 너무 작아. 도시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안탈리아는 도시도 크고 참 맘에 들지만. 이슬람이고 술이 비싸고 돼지고기가 없다. 안탈리아도 너무 좋은데. 진짜 술까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돼지고기는 용서가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 정말 그냥 조건만 봤을 때 리스본,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번엔 프라하까지 한 세 곳 정도가 지금까지 유럽에서 좀 물망에 올랐다. 저희가 정말 정착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착하려면은 좀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자가 약간 문제인 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투자 이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투자를 하고 이민을 가서 부동산을 사거나 그런 걸 하면은 바로 영주권이 나오고 일정 기간 뒤에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프라하는 투자 이민이 없더라고요. 가서 뭐 사업을 해서 장기 거주권을 얻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내 삶의 방향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이란 말이지. 그렇게까지 해서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하에 내가 정말 살고 싶다. 그럼 어쨌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 이민을 간 다음에 같은 쉼겐이니까 거주는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비해서는 좀 더 복잡하다. 그런 이민 과정이. 그래도 어쨌든 그런 우애해서 살 수는 있네요. 살 수는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희 프라하 한 달 살기도 끝났는데. 맞아요. 사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행복했어. 그냥 맘에 안 드는 게 딱히 없는. 맞아 맞아. 방콕에 있는 지금도 그냥 바로 다시 또 가고 싶어요. 저희가 방콕에서 계속 편집하고 있잖아요. 프라하 편지. 너무 가고 싶다. 뭔가. 너무 여기 또 가고 싶다. 지금 겨울이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방콕도 너무 좋지만 지금 딱 노을 질 때거든요. 근데 되게 좋긴 해요. 근데 그 유럽에 그런 감성은 없어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노을도 유럽 노을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왜지. 뭔가 햇빛이 달라. 햇빛이 다르고 뭔가 달라. 어쨌든 프라하 너무 좋았다는 거 한 달 동안. 아무튼 그럼 이제 프라하 끝났고. 다음 영상은 저희 유럽의 마지막이죠. 그쵸. 시칠리아. 마지막 유럽 시칠리아. 시칠리아.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 유럽 편. 그럼 오늘은 여기서.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ㅎㅎ Paroleo . 마지막이 깨어리다. 끝. pless死.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